육축 오오 아 여기 숙제 제가 몰라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숙제 자 쓰기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코레아 슬라탄 잠시만요 사이 사십육육 제가 adalah seorang pelajar 아니요 아니요 쓰기 쓰기 이제 dilatih한 아니요 테스트 북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네 네 네 네 코레아 슬라탄 코레아 슬라탄 한국 1번 인도네시아 2번 오주 호주 3번 미국 4번 1번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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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가 아니고 회 회 회사원 7번 의사 8번 은행원 은행원 오케이 다음 옵시다 다음 좀 또 저 한국사람 저 한국사람 저 한국사람 저는 한국사람입니다 음 아르티냐 무슨 뜻이에요 제가 한국사람 음 1번 인도 인도 의사 안디 안디 안디씨 의사 음 안디씨는 의사 입니다 음 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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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어랑 독텀 음 2번 한지원씨 주부 음 한지원씨는 주부입니다 음 한지원 한지원 adalah seorang ibu metangga 음 음 음 음 이사람 sintats이 음 이사람은 sintats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음 이사람은 인도네시아 사람 음 음 어랑 이거는 인도네시아 Ok 5번 에디 학생 으음 시들 음 에디라는 학생 이리 이리 배우니 자, 6번. 저는 저는 학생입니다. 저는 미국사람입니다. 북한이 뜬 땅 이브 누를 쓴 들이. 오, 네네. 저는 성생님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사람입니다. 저는? 저는? 아니, 저는. 선생님, 인도네시아사람은 뭐가 있어요? 주부 아니에요. 주부 아니에요? 주부 아니에요? 선생님, 인도네시아사람.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네. 주부 있잖아요. 주부 있잖아요. 주부. 주부 있잖아요. 주부. 그러면 보통 이브 루마땅가. 주부. 이브 루마땅가. 그러면, 자, 비야사냐. 그쵸? 수호랑 이브 루마땅. 수호랑 이브 루마땅. 양 북거래자 양... 수호랑 이브 루마땅. 양 북거래자 디스부와 깐토리. 두메망 디야. 아빠 디야 주가. 북거래자 디 달람 루마땅. 그렇죠? 북거래자 회사에서도 일을 하고, 집에서도 일을 하잖아요. 그쵸? 네. 그쵸? 설거지도 하고. 주부 주가. 어, 설거지. 주치비링, 주치바주, 멍버르시깐 루마, 까마르. 그쵸? 네. 그래서, 이브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이브 루마땅가 양 뜯다 북거래자 디 루마. 아, 북거래자 디 루아로 루마. 이두, 전업주부에요. 전업주부. 전업? 전업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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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만 있는 이브. 음. 이브 양, 하냐 양아다리 루마 사자. 네. 그러니까, 이브 누를, 누를, 누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주부도 돼요. 네. 그쵸? 네. 주부도 되는데, 만일에 선생님이 아니면, 하냐 주부하자. 전업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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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아두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자. 1번, 2번, 3번, 4번. 저는 학생입니다. 음. 2번. 저는 미국사람입니다. 3번. 부디씨는 회사원입니다. 아, 회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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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4번. 이유나 씨는, 한국사람입니다. 다음, 2번, 존 또. 저는 선생님입니다. 음. 저는 한국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2부 누를.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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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그렇죠.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아니, 북한. 북한 전업주부. 이보 선생님. 단 주부. 오. 오. 북한 전업주부야. 전업주부 hanya bekerja di rumah. 오. Untuk keluarga.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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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업주부. 오. 전업주부, 주로마스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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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람이 일어나서. 네. 이불음악당가. 이보 부모마당가. 참가자 주인. 오. 전업주부입니다. 주부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여기 해봅시다 박수진 안녕하세요 박수진 이름 안녕하십니까 이름이 박수진입니다 제 이름은 제 이름은 박수진입니다 저는 구적은 한국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제 구적은 한국 사람입니다 국적 제 국적은 한국 사람입니다 아니요 이건 필요 없고 그냥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회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칼로마 박수진 제 국적은 제 국적은 제 국적은 한국입니다 제 국적은 제 국적은 한국입니다 제 국적은 한국입니다 제 국적은 한국입니다 국적은 한국입니다 국적은 제 국적은 제 국적은 한국입니다 국적은 이분을 국적은 어디입니까 제 국적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렇죠 제 국적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소개해 보세요 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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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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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자 한번 해 보세요 소개해 보세요 아 들려봐 아 저는 제 이름은 문호를 입니다 제 국적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저는 선생님입니다 음 저는 선생님입니다 저는 발리 사람입니다 사야오랑 발리 저는 발리 사람입니다 음 그렇죠 저는 발리 사람 입니다 오케이 고향도 발리예요 이븐 고향도 발리예요 아니요 고향은 자바 자바 이에요 응 자바 자바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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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プ 북 동 남 서 북 plag 동, 기호, utara itu apa? 북? 네 북. 북 utara. 남. 남. Bunya itu apa? olveda berguan itu apa? 라고 name Gerdaeng.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제 고향은 동부자와 입니다. 무슨 도시에요? 뽀노로고에요. 다음 발음 봅시다. 한국 한국어 공무원 공무원입니다. 이 사람 이 사람은 안디 씨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읽어볼까요? 한국어 공무원 공무원입니다. 한국어 공무원입니다. 한국어 공무원입니다. 강국고 공무원 공무원 롤이 더 이상한 공무원 이미따 공무원 이미따 하미따 원 이미따 이Sa 랑 랑 이 사람, 이 사람은 아니시입니다. 사람은, 사, 람, 은. 자, 한국, 공무원, 이 사람, 벌라팔란단 뚜리서냐 사망. 그죠? 발음하고, 글씨를 단어하고 같아요. 벌라팔란단 뚜리서냐 사망. 네. 그 다음, 이 사람은, 스파르티니, 한, 구, 어. 그 다음, 이 사람은, 이응. 바침이니, 빈다그 이응. 자리, 한, 구, 거. 한, 구, 거.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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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영랑. 빈다그 그 그 그 그 블라깡.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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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좀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한국어. 저는 한국어를 배워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배워요. 한국어를 배워요.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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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무, 공, 무, 원. 그러면 일단 입니다는 입니다. 입니다. 벌라팔라냐. 입니다야. 입니다. 그 다음에 자. 뒷반 이응. 알아받침냐. 응. 받침이니, 빈다그. 이응이니. 그래서 공, 무, 원. 입니다. 공무원입니다. 응. 남북. 한국어. 응.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입니다. 응. 공무원입니다. 응.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안디씨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니다예요. 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응. 안디씨. 입니다. 입니다. 이 사람은. 안디씨입니다. 따라하세요.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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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입니다. 응.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은. 안디씨입니다. 이 사람. 이 사람은. 안디씨입니다. 응.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한국어. 한국어. 응.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입니다. 응. 이 사람. 이 사람은. 안디씨입니다. 응. 다음 2번. 읽어보세요. 회사원입니다. 이 사람은. 화원입니다. 제 이름은. 제유진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응. 제 이름은.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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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회사원입니다. 저는. 회사원입니다. 회. 회. 회사원입니다. 회. 회. 회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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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 사람은. 와원입니다. 이 사람은 왕완입니다. 제 이름은 최유진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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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입니다. 저는 회사원입니다. 대답합니다. 저는 회사원입니다. 저는 회사원입니다. 이 사람은 와완 입니다. 제 이름은 최유진 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 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저는 회사원 입니다. 저는 회사원 입니다. 제 이 사람은 와완 입니다. 이 사람은 와완 입니다. 제 이름은 최유진 입니다. 제 이름은 최유진 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 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 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 입니다. 다음 3번 한번 읽어 보세요. 저는 회사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누루 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 입니다. 한국어 선생님 입니다. 따라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누루 입니다. 제 이름은 누루 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 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 입니다. 안도네시아 사람 입니다. 한국어 선생님 입니다. 자 다음 고사카타 바로 세 단어 봅시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국어 국문 학교 응? 다시 한번 국어 국문 학교 학교? 국어 국문 학과 학과 국어 국문 학과 일단 오케이 다음 또 읽어보세요 국어 국문 학과 국어 국문 학과 다음 국적 국어 국문 학교 인도네시아어 추가요 인도네시아어 도 읽어보세요 국어 국문 학교 국어 국문 학교 국어 국문 학교 학생과 대학생 학생 배달 시스테이요. 대학생 마하 시스테이요. 대학생 마하 시스테이요. 대학생 마하 다랑 시 아니요 시스테이요. OK. 다음 시스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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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 학번 학번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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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프로그램 스튜디 Bahasa Korea 자, 국어국문학과. 여기서 국어궁이에요. 국어궁문학과. 국어궁문학과. 학과는 프로그램 스튜디 주루산.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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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학과 사무실 뭐예요? 몰랐어요. 사무실 뭐예요? 사무실? 간토르. 학과 사무실. 학과 사무실. 학과 사무실. 학과 사무실. 주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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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 상 목실 학과 학과 사무실이면 kantor? 학과 학과 Kanto R Program Studi Kanto R program Studi 그쵸? Kanto R 주루산 학과 사무실 사무실이 아니라 사무실입니다. 한국어로 어떻게 사용할까요? 한국어로 어떻게 써요? 한국어로 어떻게 써요? 한국어로 어떻게 써요? 어떻게 써요? 어떻게 써요? 한국어로 어떻게 써요? 한국어로 어떻게 써요? 그래서 학과 사무실은 과 사무실이라고도 해요. 과 사무실. 강덕 프로듀. 과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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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적. 네, 대학교. 이것도 대학교예요.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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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대학생. 대학교.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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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이이니 이른나마 이메일 저 전화 주부 제 주부 저 사야 아니 저 맨날 사야 주가 포르말 저 두하두하냐 포르말이야 아바비란이 저 사야 제 밀릭사야 아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그쵸 남아 사야 그래서 그 맨날 사야 저 제 알겠죠? 네 그래서 제 뭐 제 제 핸드폰 제 핸드폰 그러면 제 핸드폰 제 핸드폰 하페 밀릭사야 제 핸드폰 제 핸드폰 제 핸드폰 다음 주소 알라맛 마 뻐크를 잔 지 볼록할라냐 지 곱 지 곱 어 지 곱 지 곱 뻐크를 잔 지 곱 지 곱 곱 뻐트tit 요 그쵸 아, 이거 어떻게, 이거는, 텔레폰,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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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다음 학번도 추가해, 학번, 받자냐, 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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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증, 증이 아니고 학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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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증 국어과 OK 자 따라하세요. 국어 국문학과 국어 국문학과 국적 국적 네 네 대학교 대학교 대학생 대학생 사람 바람 시 아니요 아니요 은행 은행 이 이 이름 이름 이메일 이메일 저 저 전화 전화 제 제 주부 주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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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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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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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번 학번 학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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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ij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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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한국어 Verb 국어 국문학과 국어 국문학과 국어 국문학과 국어 국문학과 국적 네 대학교, 대학생, 사람, 시, 아니요, 은행, 이, 이름, 이메일, 저, 전화, 제, 주부, 주소, 직업, 학과, 학권, 학생청,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과. 오케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좀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어때요 질문 있어요? 어떻게 읽어요? 어떻게 읽어요? 어떻게 읽어요? 어떻게 읽어요? 아니면 어떻게 읽습니까? 읽습니다, 읽습니다, 읽습니다. 읽습니다. 어떻게 읽습니까? 읽습니다. 어떻게 읽습니까? 읽습니다. 읽습니까? 뭐라고 말했냐? 읽습니까? 어떻게 읽습니까? 어떻게 읽어요? 어떻게 읽어요? 어떻게 읽어요? 어떻게 읽습니까? 어떻게 읽습니까? 어떻게 읽습니까? 어떻게 읽습니까? 어떻게 읽습니까? 그래서 한국어 선생님인데 인도네시아어를 모르는 선생님하고 공부 한번 해볼래요? 100% 한국어 선생님 100% 한국어 선생님 아니요 아니요 한국어 선생님 한국어 선생님 한국어 선생님 한국어 선생님 아니요 belum belum baru sedikit seperti konsonan dasar konsonan dasar vokal dasar 이러기 하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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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그 그래서 그 전용도는 어떻게 할까요? 상대 선생님과 교수님을 사용하는데 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엔소들이 재산업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fabric 국내에서, 어떻게 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네,もちろん 고민합니다. 사실은 한국에서 한국에서 많이 배우는 학습지어. 저는 프로페셔널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잉글리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잉글리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잉글를 계속 배우는 것 같아요. 잉글를 잘 못해? 영어도 조금 쓸 수 있겠죠. 영어도 쓸 수도 있지만, 아무튼 지금은 모르겠지만 왈라고 부디딱다, 왈라고 부디딱다, 묵으르띠 서사이키라 갈로 뜨딱 버루사 밖에 봐서 꼬리 아니면 운뚱 마사 늑바디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언제 시작? 다음 주쯤 한번 생각을 해 보고 한번 해 봅시다 네, 제가 몰라요 괜찮아요 나한테 이분 마음은 자리 구로 봐서 꼬리야, 도샘 봐서 꼬리야 그렇죠 나한테 마음은 자리 도샘 봐서 꼬리야 자리 하루스 버르베다, 자라블레 자르 봐서 꼬리야 네 알겠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모레 만나요 네 선생님 제가 얘기한다는 캠프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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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트 캠프트 캠프트는 캠프트는 캠프트입니다 캠프트는 캠프트 캠프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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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트 그래요 나중에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요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